몇 탑빵이냐? 9탑이네 턴 래프트 저 미즈리는 너프 받은 미즈리일까? 나는 전통 미즈리인데 수익률 너프 맞아가지고 저... 지금 파는 것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수익률 너프 맞아가지고 수익률 손톱 빠른거봐 아이유억급이여가지고 툭 9.5킬로미터 오... 공격했다 23킬로미터 오... 겟잇 나이스 미즈리가 은근 잘 맞아 12.7킬로미터 9.5킬로미터지 엘리미크루저 엘리미크루저 디텍티드 엘진쿼트 네덜란드 빼구만 어우 저 작은만한거 봐 아까 지키면 저게 칠 튀어니까 사거리 한 10킬로 밖에 안되겠나 그래 뭐고 먹자 공습 난리네 터비도 스타벅 여기까지 안올거 같은데 17킬로도 그래도 그게 좋으니까 비타민 구축이면 뭐고 굳이 혼자 수량을 타고 저희가 뒤지는 이유는 뭘까 진짜 이해가 안간다 우리 구축은 저기서 뭐하냐 레이더때문에 작업이 있는거 아 카카가 꺼져 아 나갔네 도구축하 카톡이 왔구나 전진하는거 같은데 전진하는거 같은데 전진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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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ian! 재투하러 갑니다 투배돈에 도착하러 갑니다 투배돈에 도착하러 갑니다 투배돈에 도착하러 갑니다 투배돈에 도착합니다 취재해완하십시오 5,4,2,3,4,4,4,4,5,4,5,4,5,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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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 사거리 줄어드는거 봐 떴나 아 또 나 보는 친구들이 있나보네 아 불나서 그렇구나 사거리 뚫려 연막탄 안에 숨자 흠 흠 흠 어우씨 이런 숲소네 아 괜히 쌌다 저 에지쿠트인줄 알았는데 흠 오케이 아 근데 이겼네 나이스 와 최고의 돌진이었다 흐흐흐흐흐흐 20%인데 오케이 뭐 그래도 많이 받았다 근데 1등하면 한 109백 이렇게 받았는데